저들은 미사일 시험이든 핵시험이든 뭐나 마음먹은 대로 다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만은 하면 안 된다는 강도적인 논의야말로 미국은 국제법도 안정에 없는 불량비 국가라는 것과 미국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어제 청대로만 맞서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현 정세가 뚜렷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미제와 구추정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제재와 모여하면서 나발을 불더니 추가 제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재 더수가 높아질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격부는 더 폭발되고 있습니다. 정말 가슴에서 중호의 피가 꿇어넘치고 있습니다. 절전지고 있은 미제와 피의 결산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.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만한 미제를 거꾸로 들인 그런 자랑찬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전승 60돌이 되는 지금 승리의 727이 미제와 결판을 내는 그런 쾌승의 날로 이태리라고 확신합니다. 경야는 원수님이 결심은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우지고 또 원수님의 선건 용도는 적들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필승의 담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한입같은 신념이고 우지며 또 원수님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달리 나가서 적들과의 총 결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이런 결의에 우리 모두가 찬언처했습니다. 힘이 약하면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민이 한세기 전에 뼈에 새긴 육사의 교훈이 아닙니까? 군용을 강화하고 힘을 키워서 적의 안전을 지키고 자기 민족의 전원과 자수권을 지키자는 건 우리 인민 모두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힘을 키우는 길에서 핵심 보다 더한 것도 하자는 것이 지금 이 땅이 흐르는 민심이고 확고한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.